뜨겁다 땡이댕 아, 마트 같구나? 군물떡볶이 당된장찌개를 해야겠다 끝! 떡볶이 좋아하세요? 떡볶이 좋아하죠 아, 떡볶이 준비 않았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, 지금? 선생님, 매니저님 지금 만드는 게 1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, 지금 모양새가 형님, 이게 정말 간편합니다 느낌만 하면 돼요 자기 요리 뽐내려고 와서 그냥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거를 간편유리라서 그냥, 너무 다 빨간색이라서 잘 됐네요 맛있다 맛있어? 이게 지금 강된장인가? 네, 강된장 맛이 있어, 이거 양념 잘 만들었네 괜찮아 저 라이브 방송 때 만들 거거든요 저 라이브 방송 때 만들 거거든요 미리 테스트해본 거네 아니, 결국 자기 방송 아니, 결국 자기 방송 수